안녕하세요 설계하기 좋은 날 심유나입니다. 오늘 고민사일의 주인공은 경기도 화성시 에스테크의 박과장이입니다. 같이 고민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에스테크에 근무하고 있는 박과장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텝파일 저장이 이상해요. 예전에는 스텝파일 불러와서 저장하면 하이브품도 저장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상위 어셈블리만 저장이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경기도 화성시 에스테크 박과장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화면은 솔리드웍스 화면입니다. 이 솔리드웍스에서 스텝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방법은 파일 열기 가셔서 스텝파일을 불러오시죠. 현재 이 스텝파일은 어셈블리로 내린 스텝파일입니다. 이 스텝파일을 열기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각각 열기 위한 각 템플릿을 지정을 해주고요. 파트 어셈블리 모두 템플릿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스텝파일이 솔리드웍스에서 열리게 되죠. 여기서 이슈는 이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상위 어셈블리만 저장이 되고 각 부품들을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왼쪽에 보시면은 각 아이콘을 보시면 되는데 아이콘에 화살표가 붙어있죠. 이 화살표가 붙어있으면은 3D 인터커넥터로 불러온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상위 어셈블리만 저장이 되고 이 스텝파일은 원본 참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열리기 때문에 굳이 얘는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얘 가장 최상위 어셈블리만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저장되지가 않죠.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됐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솔리드웍스의 3D 인터커넥터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옵션에 보시면은 시스템 옵션에 불러오기 쪽에 가보시면은 3D 인터커넥터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3D 인터커넥터를 VR성화하고 확인 버튼 누르신 후에 다시 한번 스텝파일을 불러와보도록 할게요. 파일 열기 가서 스텝파일을 불러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템플릿 지정 들어가게 되고요. 지정이 완료가 되면은 얘는 화살표가 붙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아이콘 파트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불러오시면은 각 부품에 대한 파일과 최상위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다른 이름 저장으로 제가 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에 대해서 모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폴더를 열어서 보니까 가장 최상위에 대한 어셈블리와 각각 하위 파트가 모두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각 하위 부품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3D 인터커넥터를 비활성화하고 불러오시면은 최상위 어셈블리랑 부품 모두 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과장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혹시 박과장님과 같은 고민이 생기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생기시면 매입은 기술연구소로 고민사연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설계하기 좋은 날 심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